오늘 일부 행사는 저희 열린감TV가 그동안 총선 때 각 지역을 달리기도 했었고 특히 부산을 좀 내려가서 많이 응원을 했었는데 정말 부산에 이번에 아까운 후보들이 되게 많았죠. 그분들을 다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만이 제대로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총선을 치렀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에 정말 아까운 후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한 분 한 분 오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일부를 진행해 주실 MC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전예연 후보님 소개하겠습니다. 전 후보님은 내일신문 기자셨고요. 우석대 대학원 개원교수이기도 하시죠. 네. 더불어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전예현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소임을 다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회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백서도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낙선자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지지자분들이 낙선자에게 아 제가 지금 눈물이 지지자분들이 낙선자를 위로해 주시는 행사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운 후보들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잊혀지지 말아야 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전예현 후보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의 약 40일인가요? 50일인가요? 그 당시 했었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좀 떠오르는데 그때 심정은 어쩌졌어요? 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저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15번인 것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강원도에서 어르신들이 플래카드를 걸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진보당이라든가 많은 당과 연합을 하면서 오늘 오신 후보님들 대부분이 뒷번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연합정치가 성공을 했고요. 이번에 14분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희박한 후보들이었지만 너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고요. 특히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새벽 2시까지 선거운동하고 그러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선거 나오시면 정말 열렬히 고생했다. 쓸만한 일꾼이다. 이렇게 밀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셨고 전 참여정부 청와대 균형인사 비상원이었고 더불어민주연합의 19번이었던 고재순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백혜숙 적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셨고 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이었으며 더불어민주연합 23번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거 올리시면 됩니다. 한번 마이크 한번 테스트해보시겠어요? 네. 올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고재순 후보부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고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잘 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선거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의무로양으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연락도 드리고 만나 뵙고 그러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백혜숙원님? 네. 저는 매일 술 마시기 바빴어요. 아니 너무 안타깝다고 이 중요한 이 고물 거 어떻게 할 거냐 너무 고생했다. 나와라.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 나와라. 그래서 매일 다녔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선거 결과 나오고 3일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600개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더불어민주연합 참 잘했다.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참 흔치 않은 사례였는데 여러분 말로만 칭찬해 주지 마시고 각각 고기도 사주고 술도 사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 다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님이셨잖아요. 네. 네. 먼저 고 후보님부터. 네. 네.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이번 총선의 어떤 진행한 과정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러 곳에 들려오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춰졌는지요. 제가 작년 한 봄 정도부터 이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도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들을 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비례의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렇죠. 거의 그 선거 그 앞에 부분까지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준연동형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은 병립형으로 다시 갈 것이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왔다 하면서 저도 어떻게 준비를 해지될지가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할까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가 저조차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선거였었는데 앞부분은 그런데 일단 연동형으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심사를 하고 거기서 또 후보로 결정이 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쩌면 이 준연동형이 다시는 뭐랄까 이 절차는 제도는 조금 소원은 봐야지 되겠지만 이번에는 소수 정당들이 함께하는 연합체로서는 참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절차가 되게 급박하게 됐어도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알아봐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중간 앞에 부분 이렇게 들기는 했었습니다 백혜숙 후보님은 총선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연합 정치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연합이 뭐지? 그러면 어떤 연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셨고 그 연합이라는 의미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정치의 발전의 방향을 좀 던져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많은 후보들이 당선권에 근접하지는 우리 생각만큼 근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선은 대신 우리 후보님하고 우리처럼 낙선된 후보님이 나중에 우리가 제안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연합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의 총선 평가는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은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아주 좋은 사례를 남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 치르다 보면 뜻하사는 별명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고재승 총장님 제가 마음대로 별명을 지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엄정화세요 아니 그게 또 여러 사연이 있는데요 거의 아마 우리 선거운동 막바지에 저보고 자꾸만 노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해서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영상을 찍어서 달라고 했는데 다른 앞에 분들은 임미애 후보는 소를 뒤에다 놓고 요둘송을 막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정으로 후보는 막 장구치면서 타령을 하셨는데 아니 저는 뭘 해지될지 몰라서 아 그럼 약간 개사를 해가지고 평상시 노래방 가서 잘 부르는 노래에다가 붙여보면 어떨까요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다행히 방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종에 강한 열린공간TV에서 특별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불러보시겠어요? 근데 가사가 조금 제가 까먹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자 박수! 투표소 향해 그냥 걸었어 윤석열 심판하는 날 참아온 분노 보이기 위해 보련히 일어선 거야 정말 잘하시는데 앞에 춤도 추기는 했습니다 아니 우리 노무현 재단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시는 평소에 굉장히 진지하신데 이 노래 막 춤추면서 하셨어요 왜냐? 우리 1%라도 더 올려서 내 앞의 사람들이 더 장선시켜주자라는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한번 부탁을 드려봤는데 흔쾌히 응해주셨고 네 안 나간 게 다행입니다 백혜숙 후보님 별명이 사과 누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고 대파 이모였는데 그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김어준에 나가서 사과 한 알 만 원 방송을 하고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 사과 한 개가 만 원이 이게 가능한 거야 실화야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가장 비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도 이제 대파가 주제에 있듯이 대파 총선으로 자리매김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값 잡으려다가 대파값 오르고 양배추 당근 그냥 두더지 이렇게 우리 놀이 있잖아요 두더지 잡듯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구조 전문가인 제가 나서서 정책도 제안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하니까는 이제 저한테 그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과 한 알 만 원이 아니라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해 주시면 사과 한 개 천 원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오늘 방송에는 안 나오시지만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사과농사계의 정우성 이라고 불린 분들 있으셨으니까 나중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순 후보님은 노무현재단의 사무총장이셨잖아요 저한테 들리는 말로는 정말 깐깐하다 어떻게 이것까지 깎냐 전체 노무현재단의 직원이 꽤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전체 직원이 한 65명 정도입니다 기업인데요 봉화에 있고 서울에 있고 그렇죠 봉화에도 한 25명 정도 직원이 있고요 서울에 한 35명 좀 넘게 있고 또 노무현재단이 8개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지역위원회에 또 한 사람씩 직원들이 있고 해서 꽤 많은 직원을 데리고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깐깐하게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 재단 설립할 때부터 제가 설립하는 일을 담당했었는데요 후원 회원들이 주시는 그 만 원, 2만 원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만 원, 2만 원이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저는 약간 강박관념 같은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고 그리고 새해 나가는 게 없도록 관리하느라고 제가 좀 깐깐하게 노무현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재단 이사장님들 중에서 가장 깐깐하게 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이해찬, 유시민 몇 명 있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도 물론 이사장이셨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여섯 분이 다 좋으신 분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재단 산림과 재단 사업을 그래도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셨던 분은 우리 센터에 부지를 또 선정을 하는데 지대한 공로가 있으신 이해찬 전 총리님이 되게 깐깐하게 그걸 좀 봐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유시민 우리 지금 정세균 이사장님도 재단 관리를 무엇보다도 후원 회원 입장에서 해지된다고 언제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봉화에 가면 굉장히 깨끗해요 관리할 건물이 좀 많죠? 네, 봉화에 진짜 관리할 건물이 많습니다 물론 김해시에서 짓긴 했지만 기념관이 저희가 더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사셨던 사저 있죠? 우리는 대통령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재단이 또 관리하는 건물이고 그리고 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강금원 기념 연수원 그리고 저희가 또 묘역을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생태문화공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또 저희가 마옥당도 또 저희가 복원을 했거든요 마옥당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봉화 마을의 많은 시설들을 노무현 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재수 의원님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노무현 재단을 유심히 지켜보고 많은 시민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바보 노무현이 이루려고 했던 꿈을 우리가 여전히 같이 꾸고 있고 또 여전히 앞으로 하나하나씩 이뤄나가자 이런 마음이 있어서인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좀 많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이건 우리가 더 노력해서 노무현의 꿈을 이뤄야 된다 이런 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전에 2002년 선거 때였던 것 같아요 유시민 전 이사장께서 노무현 대통령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우리나라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꽤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언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사는 세상 민주주의가 올까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입에서 살아계실 때 그럴 때가 올까요? 라고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그 시대는 분명 오는데 그때가 되면 내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시고 한동안은 진짜 민주주의가 또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촛불, 시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되찾고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다시 이런 상황에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의 소중함 그것은 바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사람 사는 세상이 정말 도래한다라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그러한 원치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입고 하는 거에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의 삶은 보장받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백혜숙 후보님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우선적으로 회기가 열리게 되면 처리할 것이 양국관리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이 일부 불만이 있는 농민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에 다시 재발의된 양국관리법은 현장에 계신 농민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농민들께서는 의무적으로 정부의 역할 아니냐 과잉된 쌀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정부가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의무적인 강제적인 그런 걸 원했지만 이번 양국관리법은 그게 그것보다는 그래도 현실성 있게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이번에는 좀 통과시키도록 하자라는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은 뭐냐면 양국수급관리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이에요 농림부 차관이에요 그래서 품목을 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격, 기준가격을 토대로 해서 그 가격보다 못 미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율만큼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정부의 재량권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지금 재발의된 양국관리법을 편해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렇게 또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휘몰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속아서는 국민의힘하고 정부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시죠 그런데 남는 살 의무배입법이다라고 하면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공산화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남으면 무조건 사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쌀 생산량 소비량에 비해서 쌀 생산량 추이를 보게 되면 기후위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쌀은 우리 국가를 유지하는 국가 안보의 첫 번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그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그에 합당한 비용을 들여서 식량 안보를 유지해야 되는데 쌀을 무조건 사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쌀을 소비량만큼 줄이고 그 쌀을 생산하는 그 논에다는 다른 작물을 심자 콩이나 밀이나 이런 거를 좀 심어서 과잉 생산되지 않게 하자가 그 법안에 보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꼬투리만 잡고 뭐 하나 있다 그러면 완전히 프레임을 거기다 갖다 씌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요 요소수 다른 나라로 수출하지 않아요 요소수가 뭐냐면 이 농사의 가장 기본인 짓소 비료의 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출해버리면 자국에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수출을 막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쌀이라든가 밀, 옥수수 같은 이런 곡물을 수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기후 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욱더 양고관리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서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결국에는 그게 우리 소비자도 우리 밥상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민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위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혜수 후보님이 총선 끝나고 많은 분들이 술 사준다 그래서 매일 술 드시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술 드시면서 농산물 정책 다 정리하시는 게 아닐까 정말 농산물 유통 전문가다운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재순 전 후보님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이 우아하고 멋있는 총장님이 엄정화 노래 부르면서 춤췄냐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이 윤석열 정부 심판입니다 사실은 연예인 노래를 개사한 건데 윤석열 정부가 심판을 당했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총선 후에 민생현안을 범야권이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재순 전 후보님이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후보들한테 많은 부분들을 배웠어요 민생현안 중에서는 지금 전 국민들에게 함께하는 25만 원 기초생활금 이런 부분도 재난지원금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힘든 그러한 지금 사람들한테 물론 아마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이 그 힘든 분들한테 저는 간다고 생각해요 그 25만 원이 도대체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전 국민한테 그걸 줄 필요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 돈이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힘이 되는 그런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든 분들한테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22대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지금 21대 좀 남아 있잖아요 잘못된 제도를 갖고 자꾸만 시행령으로 뭐든지 정책을 필려고 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21대도 해나가면서 22대로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아니요 노래 말고요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뭐라 그럴까 되게 저 스스로도 많이 감명을 받고 그리고 깨달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마 오늘 낙선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의 한 10 우리가 이제 14분까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낙선자라고도 하고 어느 분은 미 당선인이라는 표현도 쓰시긴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저도 19번이라서 당선권은 아니었지만 제 뒤에 후보님들이 너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지금 본인이 당선권이신 그런 자기선거인 것처럼 선거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명도 깊었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되게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그런 선거였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후보들이 많았는데 이 후보들이 준비한 정책이며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많은 곳에서 몇십 년간 준비해오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낙선이 되는 그런 번호가 돼가지고는 이 또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분들을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백 후보님 계속 정치하실 거죠? 네 당연히 해야죠 제가 문제인식을 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대안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는 사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비례 민주당에서 비례 17번이었고 이번에는 4년 동안 4단계 뛰어서 민주당의 13번이에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나가면 아 그러시네 지역구도 한번 누려보세요 하여튼 저는 그때도 우리나라 유통구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한 소비지에서 경매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너무나 불안정하게 한 이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 농업의 카르텔 깨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님들 아주 좋은 후보님들 만나서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밥상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제 지자체에서도 적용을 해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제가 선거 끝나니까 자치단체 장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전통시장 너무 어렵거든요 전통시장이 대부분 가락시장에서 신선 농산물을 거의 다 떼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 시장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 장님이신데 그래서 그런 경기도 시스템 서울 시스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로컬 전국적인 그런 로컬 시스템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의 어려운 인생 문제를 밥상 물가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 후보님은 청와대도 계셨잖아요 균형인사비사관 하셨죠 그리고 노무현재단의 사무총장이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비례대표로 나가기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분은 그만두기로 하셨는데 지금 백수 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인하시죠 구식하시죠 구식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재단 사무총장 중에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래도 저도 이제는 일자리를 구직 활동을 또 해야지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구직 활동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분간은 한 얼마간은 조금 그래도 저한테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당분간은 조금은 쉬었다가 열심히 한번 구직 활동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몇십 년 동안 신 적이 없어서 제가 또 청와대도 5년 내리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모시고 그래요? 네 들어가서 대통령님 나오는 시기에 또 같이 나왔고 그리고 재단도 처음 시작부터 작년 12월 30일까지 내일이 14년 3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3년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꼭 많은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백 후보님부터 당선자분들한테 두 분은 아깝게 낙선했지만 당선자분들에게 제발 국회를 이렇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의 말씀을 한 번씩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한 바람을 정하셔도 됩니다 나한테 밥을 사라 아니 그거보다도요 저는 이제 제가 제안한 이 정책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제가 모 후보님께 비서관으로 써주세요 그야말로 연합 정치 같이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네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명은 맡길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우리 연합 후보님들 당선되신 후보님들 정말 이제부터 다시 시즌2입니다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윤석열 정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시즌2 준비하고 지방선거 촘촘하게 준비하면서 유능한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 확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그런 의정활동 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고 저는 이번 당선자들께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지난번 4년 전에 180 몇 석을 줬는데 너네들 한 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깨끗이 없애고 정말 170 몇 석 그리고 또 우리 야권 전체로 따지면 190 몇 석이니까요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해가지고 이 정권의 몰상식함을 좀 야당이라도 제대로 의정활동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별명이 선거기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원래 보통 전희영 교수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는데 전다르크 이렇게 이제 바꿔주신 거고 지지자들께서 백혜숙 후보님은 이제 사과 누나 대파 이모 우리 고재중 총장님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엄정화 좋으십니까? 괜찮습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 엄정한데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의 꿈을 대신해서 안고 가는 당선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잘해라 그래서 훌륭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기업 혹은 단체 혹은 정치인들 훌륭하신 두 분 계시니까 굳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